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이번에 디아블로3 확장패 영혼을 거두는 자가 출시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디아블로3 유저들이 알고있던 디아블로랑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것들이 어떤건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번째로 경매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경매장은 이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경매장은 사용하실 수가 없을거구요 그 다음에 프로필같은거는 비슷비슷합니다 프로필은 비슷하구요 업적, 게임 메뉴, 메뉴 화면은 요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를 누르면요 신규직업성전사, 그 다음에 오막, 새로운 모드인 모험모드 그리고 새로운 장인인 점술사 이런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 2.0이라 그래서요 이제는 전리품이 더 좋은게 떨어지구요 직업에 맞는 맞춤형 아이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난이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구요 정복자 레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복자 레벨은요 이제 제한이 없어졌구요 모든 캐릭터가 정복자 경험치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 레벨이 오를 때마다 획득하는 포인트로 영웅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배분이 되는거에요 그 다음에 침묵에서 클랜 및 커뮤니티라 그래서 새로운 클랜이 나오게 됐습니다 와우의 길드 같은건데요 요거는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거죠 커뮤니티를 누르고 클랜 검색에서 본인이 원하는 클랜을 찾아서 가입을 하면 클랜 채팅과 클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요런게 이제 클랜 채팅이구요 그 다음에 또 몇가지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스킬이나 이런건 많이 바뀌었는데요 바뀐거는 바뀐거구요 어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보셔야될거 같고 자 캐릭터를 선택하면 영웅 변경은 이렇게 있구요 영웅 변경은 옆에 있는거구요 영웅을 선택을 하고 옆에 게임 시작을 누르기 전에 게임 설정을 보면은 어 이제 오막이 떴습니다 그리고 모험은요 캠페인을 완료를 해야만 모험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상금 사냥이라던지 네팔렘 사원 이런것들을 할 수 있는게 모험 모드구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일단은 퀘스트를 선택하는거는 과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오막이 지금 방금 한 5분 전에 열린거구요 어 그리고 난이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거 같네요 아주 짧은 영상이 되겠군요 어 난이도는요 이 고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고행단계에서 시작할거거든요 네 난이도는 보통 어려움 어 고수 요렇게 요렇게 할 수가 요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달인 난이도 달인 난이도는 한 캐릭터를 60레벨까지 찍어야만 가능한게 달인 난이도 고행 난이도는 어 어 아마 60레벨을 찍고나서 그리고 어 뭐 달인 난이도 클리어 뭐 이정도가 있을거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 영웅을 바꿔서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영웅을 제가 어 라이너TV 대세로 바꿔서 어 죄송합니다 라이너TV 대세로 바꾸면 네 여기 어 아 그렇군요 달인이 사막을 완료해야되구요 고행은 60레벨을 찍어야됩니다 네 그런거였네요 어 그 다음에 계속 설명드리면 어 다시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구요 흠 어 게임 설정을 보시면 난이도가 보통 난이도는 디아블로3의 경험이구요 기본입니다 어 그만한 경험치 증가가 없구요 어려움으로 하면 좀 음 어 좀 쉬운거죠 아 조금 쉬운데 이제 75% 75% 요렇게 늘어나는거구요 좀 희귀한 장비가 좀 있어야 된다는거구요 고수는요 그 말한 경험치가 100%씩 늘어나고 어 어떤 적절한 보석과 마법 부여가 있어야 된다 이런거고 달인 달인은 영웅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전설 장비를 몇점 보유한 플레이어에게 추천하는 난이도다 그래서 그 말한 경험치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불지옥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노멀 악몽 지옥 불지옥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고행 단계입니다 고행 단계는 최고의 실력과 장비를 갖춘 모험가만 도전할 수 있는 난이도구요 금화선 100% 경험치 300% 현상금 사냥으로 획득하는 어 뭐 그런 것들이 두배 늘어나구요 61레벨 이상의 괴물에게서 황실보석이 획득 가능하고 70레벨부터 새로운 전설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구요 어 난이도는 막대칸수에 따라서 금화 경험치 전설 아이템 획득 확률이 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고행 단계를 올리면 400-400 어 3단계를 올리면 550씩 더 올리면 800 어 이런식으로 1150 1600%까지 네 고행은 이렇게 어 되게 됩니다 저는 고행 1단계로 시작을 할 거구요 오마 퀘스트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디아블로 3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혹은 어 과거에 왔는데 어 디아블로 3 재밌을까 어떻게 바뀌었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보는 경매장이 사라졌다 새로 커뮤니티 클랜이 생겼다 그리고 어 게임창은 이런식으로 바뀌었다는거 네 그정도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저는 이제 어 영상 두개를 올릴겁니다 뭐냐면 음 오막 오막 진행영상 요걸 올릴거구요 어 그 다음에 어 성전사 캐릭터 새로나온 성전사 캐릭터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사 캐릭터 잠깐만 영웅 생성에서 네 새로 성전사가 생겼네요 네 요렇게 생긴 캐릭터입니다 여자 성전사구요 남자 성전사 요렇게 있습니다 아마 블리자드 디아블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소설 공식 단편 소설 주인공이 아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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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어 여성 캐릭터기 때문에 성전사는 여성이 어 중심이 되는게 맞는거 같네요 자 그래서 성전사는 요렇게 있다 성전사를 지금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저는 하드코어로 만들건데요 어 요거는 나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디아블로3 시작하시는데 짧은 가이드가 되길 바라구요 여기서 영상 끊겠습니다 저는 라이너였구요 라이너 TV에서 어 캠페인 공략과 그리고 하드코어로 성전사 육성하는 공략이 올라가게 될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